지금 일하러 가요? 일하러 가지 뭐 팔아요? 오은아 네 오늘도 나 드라마 들어가잖아 네 한류에 찬물을 끼얹으셔야 되는데 TV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네네 총장이가 설날이나 추석특집에 몇 년 친하고 박주은이 선배가 했던 영화 잘 기억하시면 15년도 좀 겪었고 아 다 기억하시네요 야구 신동 씨 기억 안 나요? 기억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응? 드라마 오 이제 데뷔하시는 거예요? 데뷔는 아니지 지금 내가 지금 몇 편을 찍었는데 야 자 이겁니다 아우 저기 자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어딨어 여기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딨는데? 5자리 좋은데 아? 닮았다 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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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처음에 열제되셨습니다 옥상 건달려 여의도 아 진짜 저 옆에 있네 어 근데 다 표정이 하나야 입술 두껍고 네모난 얼굴이었던 시절 눈부리부리하고 뭐야? 장난하네 지금? 아니 그러면 영화를 저보다 선배시네 김재대 씨가 몇 년 더 데뷔죠? 영화는 99년도 데뷔 그러면 여기가 90.. 제가 94년도 데뷔 5년 선배네 4천 선배네 4천 선배네 4천 선배네 한 명 처음 선배예요 지금 네 캐스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이 무슨.. 딱 맞지 야 대학.. 대학 캠퍼스물의 로맨스 아니야 로맨스 뭔가 캐스팅이 잘못된 거 같은데 아이 뭐라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아무거나 닥친 대로 다 하는 거야 지금 응? 야 니네들 뭐고 살리느라고 내가 어떤 일이든 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딸린 식구가 있죠 저희 뭐 근조직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먹고 살려면 제가 좀 돈을 그나마 좀 벌어야지 많이 우리 근조직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이라서 그렇구나 그래 이 보수의 이 힘든 이게 또 가장만큼 힘든 거야 네 니네들하고 같이 이제 먹고 살려면 내가 뭐 어떻게 해야겠어 이것저것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트럭을 타고 가시지? 아 정대랑 정문이다 야 오늘 드라마 하니까 내가 이거 준비하라고 했지 커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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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피차구나 어? 어? 아 뭐야? 아 직접 하려고? 아무것도 없는데 빌려도 100만원 200만원씩 하니까 직접 준비를 했군요 어? 저 돌려줌처럼 저 정면에도 너보게 거의 조작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 사실은 뭐 거의 다 조작입니다 제가 봐도 조작인 것 같아요 너무 심하네요 이게 뭐지? 아 그거 믹스 커피네 그럼 아메리카노는 이거 두 스푼 그럼 아메리카노 아니잖아요 이게 아메리카노 아니야 아메리카노는 그거 머신으로 띵 누르면 나 오는 건데 원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린 기계가 밑에 있다 그러고 아니 방금 진짜 Statement 됐던 근데 제가 지인이지만 그거는 그냥 이렇게 빌려주기가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구요 어? 스프링, 커피, 설탕은 제가 사가지고 이제 딱 만들어놨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메리카노는 2스푼을 줘. 카페라떼는 프림을 다 뿌려가지고. 바닐라 라떼는 무슨 레시피야? 둥둥이, 둥둥이 놓고. 둥둥이 차를 한번 넣었다 빼. 예? 뭐야 이게 둥둥이 차를 왜 추가해요? 벌베기 나방. 야 니네 여기 정리하고 있어. 나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관장님 이쪽으로 갈게요.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이라고요? 아 이쪽이구만 좋았어. 배우니까. 가져야지. 안녕하세요 저희 양배우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양배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밖에 차 준비되어 따뜻한 차 드시라고. 안녕하세요 저희 양배우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드디어. 피디를 밀어낸 거예요? 비켜봐요. 뭐하냐. 메인 감독님을 친구예요 지금. 아니 메인 감독님이 저렇게 젊고 잘생기질 몰랐어요. 감독님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이. 아 예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휴. 저 이후로 못 먹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체육관에 문 닫아서 이렇게까지 먹고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까, 나한테. 잘 받을 수 있어.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인사를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감독님하고 이제 분량이 많지 않은 배우가 저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저럴 때 오늘 저한테 연기적으로 주문하실 게 없으십니까? 특별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생각을 쭉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양치승 씨 현장에 제가 좀 슈퍼바이저로 제가 참여를 해서. 저런. 그러네. 어긋난 저런 연기적인 어떤 오류들을 정확하게 좀 지판에 하겠습니다. 저 기인이 나타나셨네, 새 들어서. 우리 감독님 이렇게 몸이 좋아. 아유. 몸이 엄청 좋으시네요. 20대예요? 아니요, 아니요. 20대 아니고? 네, 네. 30대예요? 대박. 20대인 줄 알았어. 20대인 줄 알았어. 아, 뭐야. 다음에 간신 연기 하나 들어오겠는데. 제가 또 밖에 커피 차례 좀 갖고 왔어요. 커피 차례. 커피 차례. 네, 네, 네. 감독님 두 잔 드셔도 돼요. 아, 진짜. 뵙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따 뵐게요. 인사를 너무 열어보네. 한 열 번을 하시고. 으흡오. wh 으흡. 으흡. 으흡오. 어젝. 으흡요. 으흡오. 가장 에어 woahprodudin. emotions aren Goku. 에어켬지. Ü stew index 141 bons. abs. 으흡오. ды. 서조 MIKE 하 Ed Se considerable. Side of Denmark in city. Ora job.